군포시 무료 인플루엔자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군포시는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및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산부 주수 상관없이 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등 감염 고위원군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시작한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일 처음 접종하는 경우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됩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는 10월 2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로 나누어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10월 15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25년 4월 30일까지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아울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50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 14세에서 64세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접종도 10월 18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의 코로나19 접종은 10월 11일부터 시작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접종 기간은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과 어르신 6개월에서 64세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위탁 관계없이 전국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임신확인 서류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관내 위탁 의료기관은 군포시청 누리집, 군포시 보건소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포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 관내 지정위탁 의료기관 육식개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내 지정위탁 의료기관은 군포시청 누리집, 군포시 보건소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는 위탁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의료기관당 접종 인원을 하루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기국민의소류 박주영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